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나만의 전략을 찾을 수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투자에 별로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디폴트 투자를 하거라. 지수랑 가지고 자산배분 이 정도 하거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투자라는 것은 선택인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투자하는 취미생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는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지금까지 관심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투자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뒤풀이하지만 투자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은퇴 전에 이 정도 금액을 못 모으면은 은퇴 생활이 피폐해진다. 라는 팀화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저에게 투자는 그냥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십몇 년 동안 한 취미생활이고 제가 오타쿠 기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연말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돈도 실제로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제 패러다임이 변경했습니다. 아 투자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거는 무조건 필수이고 생존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11월에 저는 어떤 의의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그분이 제 의인인지 아직도 모르실 겁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다가 50대에 은퇴를 하셔서 다시 MBA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 나이에도 공부를 계속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런던 비즈니스쿨에서 화두가 되는 가장 빅티마 넘버원이 요즘은 100세 시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지금 저도 젊어서 와닿지 않은데 사실 우리의 평균 수명도 벌써 85세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죽을 무렵쯤 되면 분명히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어디서 일을 하고 월급 같은 걸 받거나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면 가장 좋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인적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은 빠르면 50세, 55세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0이나 75세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는 40대 말부터 명퇴를 강요해가지고 50대 쫓겨나고 쫓겨나고 후에는 중석기업 같은 경우는 좀 옮겨가거나 치킨집 바다가 망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장 선택받은 자인 교수 같은 사람은 65세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은퇴하는 시점과 죽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0년, 75세 은퇴를 해도 최선 20년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40년 동안은 프로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지금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4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튜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뭐야 그 35세 그 아니지 45세 그 이상의 그 독자들이 보니까 1%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오신 만큼 그만큼 또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프로 투자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만 딱 봐도 아 투자는 선택의 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은퇴 시점과 죽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는 필연의 길이구나. 나는 투자자가 언젠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11월에 이거를 배우고 그분한테 정말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투자는 생존이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문에 보면 2056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언론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계청에서 제가 2050년 인구 구조를 뽑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끔찍합니다. 보면 2050년에는 물론 이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겠죠. 25세에서 49세 인구가 1159만명 50세에서 64세 인구가 1035만명 그리고 65세 인구가 자그만치 1881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2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모두 일을 한다. 그렇게 해봤자 2184만명인데 그 사람들이 65세가 넘어간 1880만명이 노인네들을 먹여살려야 됩니다. 옛날처럼 노인네들이 70세에 죽는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먹는데 이것만 딱 수치를 봐도 절대 안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25세부터 64세까지 다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부같은 사람들 빠지고 실업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50대, 60대 중간에 짤리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고려하면 일하는 사람이 절대로 2160만명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아 1500만명? 이 정도가 될텐데 노인네수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국가에서 여러분께 주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몇십만원? 그 정도가 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때까지 모아놓은 자산 그리고 그거를 굴려서 투자하는 당신의 투자능력 딱 이 두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덜덜 떨리시나요? 저는 사실 좀 떨리던데 이걸 보고서 오우 쉣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배워야겠다는 의욕이 생기실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당신은 20년에서 40년 동안 프로 투자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운명이고요. 그러면 차라리 즐겨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50대 배우기 시작하면 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기초 투자 지식 아무리 투자가 귀찮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수를 가진 자산 배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젊을 때부터 투자가 대충 무엇인지 실전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가지각색 시장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거기서 내가 어떤 대응을 취하는가 이런 것도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넘어가지고 노후자금, 퇴직금 가지고 첫 배팅을 했다. 이건 너무 살떨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건지 않습니다. 젊을 때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크게 불려서 은퇴해서 몇억을 투자를 해도 쿨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이거를 배우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100세까지 좀 품위있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데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인적 자산이 풍부하고 투자 자산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금수저가 아니면은 그거를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의 인적 자산은 언젠가는 0이 됩니다. 50대 0이 될 수도 있고 60대 0이 될 수도 있고 70대 0이 될 수도 있으나 언젠가는 100%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산은 쭉쭉쭉 줄어드는데 우리의 투자 자산으로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적 자산이 0이 될 때는 투자 자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지 많이 벌고 싶어 정도는 아는데 내가 은퇴할 때 어느 정도 투자 자산이 필요한지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무적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Financial Paradise 그거는 뭐냐면은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먹고 살고 그 대신에 우리의 원금은 원금 실체는 보존하는 거 이게 낙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고갈돼가지고 저 같으면 한 140세 정도까지 살다가 죽겠죠. 영원히는 못 살지만 이론적으로는 투자 자산 수익으로 먹고 살고 원금 실체가 보존되면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사람마다 그 자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사는 비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은퇴 후에 그 중요한 요소는 딱 두 개입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가 또는 1년에 얼마를 쓰는가 두 번째 내가 은퇴를 하고 내 자산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벌 수 있는가 이 두 개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퇴할 때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10년에 은퇴를 하고 그때까지 인플레이션 2% 그리고 투자 실질 수익이 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질 수익은 인플레를 뺀 수익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수익을 7% 내고 인플레가 2%다 하면은 제 실질 수익은 7-2 5%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보통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월 500 정도면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500만원을 한 달에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뭐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보죠. 그러면은 연지치 6천만원 아닙니까?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6천만원을 5%로 나누면은 12억이 나오네? 그렇네. 12억을 가지고 12억을 가지고 5%를 벌면은 연 6천만원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쓰고 다음에 또 12억까지 6천만원을 벌고 그거 쓰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땡. 왜냐면요. 지금 6천만원은 10년 후에는 6천만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6천만원이 7,314만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2%를 10으로 복리를 하면은 7,314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 10년 후에 실제로 쓸 돈은 7,314만원입니다. 그럼 그걸로 5%로 나누면은 14.62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그 14.62억을 모아가지고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첫째 수익이 7%가 납니다. 왜냐면 실질 수익이 5%라고 했거든요. 그럼 7%가 수익이 나면은 1.02억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 5%에다가 7,310만원을 소비합니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2,2924만원이 남는데 그걸까지 다 쓰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원금에 붙여야 됩니다. 14.62억에 더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원금의 실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14.62억이라는 원금이 안 준다는 거는 그 이제 그 금액이 줄지 않지만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원금도 매해 2%씩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째 해에는 원금이 14.91억으로 늘어났겠죠. 이걸로 7%를 번다고 하면은 1.04억이 나옵니다. 또 그중에서 5%에 해당되는 7,456만원을 제끼는 거예요. 요게 오늘 현재 6천만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2,982만원이 남는데 그건 또 원금에 이제 또 추가를 해가지고 원금을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영원하게 벗고 살 수 있는 거죠. 원금은 보존이 되고 내 쓸 돈은 다 쓰고. 그죠? 자 그러면은 저는 조금 전에 딱 한 시나리오만 살펴봤어요. 10년 후 은퇴한다. 그리고 월 500을 쓴다. 라고 나오시는데 여기서는 제가 100개의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보면은 100부터 1000까지 0%부터 10%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보면은 0%나 불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수익이 0%라는 건 예금만 하겠다는 거죠. 난 투자 절대 안해. 투자 싫어. 이렇게 하면은 예금에 투자를 하면 실제수익이 0% 정도 나와요. 인플렛 빼면 남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낙원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금의 실체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내가 100억이 있으면 나는 30년이 죽을 거니까 그걸 30등분 해가지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낙원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체 수익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국채 같은 거 사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월 천만원을 펑펑 살겠다라고 하면 재무적 낙원에 들어가는데 약 14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난 1000이 필요 없어. 300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하면 300에서 1%를 보면 4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의 고수예요. 실체 수익 10%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난 월 500을 쓸래 하면 맨 오른쪽 가서 10% 500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게 이런 스킬이 높은 투자자는 7억 3천만원만 있어도 은퇴가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질 수익이 10%를 내면 그거를 영원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의 지출에 따라서 낙원에 진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다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당연하죠. 아무래도 월 1000 쓰는 사람은 월 100 쓰는 사람보다 돈이 10배가 더 필요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투자 스킬에 따라서도 필요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진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그럼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10년을 은퇴를 하신다면 대충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 나는 실제 5% 못 낼 것 같은데 아이고 실제 3%는 그래도 낼 수 있겠지. 난 부동산만 할 거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는 한 월 700은 필요하겠어. 그럼 딱 보면은 700의 3% 34억이 필요하시나요? 34억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은퇴 시기가 더 멀어진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은 은퇴가 아니라 20년은 은퇴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투자 수익 1% 2%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월 500이 필요한데 그 실제 수익 나는 4%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27억이 필요한데 그냥 실제 수익 6%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7억이 아니라 18억만 있으면 됩니다. 3분지 2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 스킬 1%가 몇 억 차이인지 한번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죠? 아 근데 아쉽게도 요거를 보시면은 어 씨 나 은퇴하는데 이 정도 돈이 많이 필요해? 나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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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머리가 막 지그치 아파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 나 이미 다 모았는데 아 나 투자 고수인데 아 그러면은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하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90% 이상이라고 제가 감히 우울하지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배드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은퇴 후 수익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 실질 5%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인적 자산이 제로입니다. 한마디로 투자해서 망하면 딴 데서 돈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 번 삐끗하면은 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번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아니다. 다 다음번에 다룰 것 같네. 그 이유가 다 있죠. 그 은퇴 후에도 이제 사용하기 무난한 가장 기초적인 투자인 지수를 가지고 자산 배분 이 전략을 어릴 때부터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투자자 99%에게 어울린다는 가장 기초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내가 은퇴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에서 사실 50% 정도를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실질 수익 5% 500만원을 보면은 14억 6천이 나오는데 거기서 50% 더하면 22억 정도가 나오겠죠.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자산 배분을 안전하게 해도 그 급격히 10% 20% 손실을 나오는 거는 재수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늙으면은 병이 좀 걸리실 거예요. 병원 한번 들었다 갔다 하면은 아이고 또 몇천이 깨졌네 하게 되거든요. 또 왕창 깨집니다. 이런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것도 좋지만 안전 마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테이블에서 나온 금액에서 한 50% 정도를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멘붕 멘붕 또 추가하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굿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재무적 낙원에 꼭 도착을 못해도 굶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재무적 낙원이라는 거는 내 원금은 보존을 하고 그 수익으로 먹고 산다는 건데 그냥 원금을 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2, 30년을 아껴 살면은 그걸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인적 자산이 제로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청소를 하거나 뭐 경비원 같은 거 하면은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다. 흥 아들아 돈 좀 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이 망한다고 했는데 완전 안 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딕이 조금 주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아이고 저 노인네 불쌍해 보이네 돈 좀 주자야 해가지고 몇십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그 20년 후로 은퇴를 하는데 나는 지출을 500만 원을 해야겠어. 실질 수익 5%라고 하면은 21억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지출을 500에서 300으로 줄이면은 21억이 필요 없고 13억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좀 졸라매면은 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 이민을 가셔야 하면은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낙원 금액이 줄어들어요. 단 이게 품위있고 우아한 노후 생활과는 조금 멀다 하는 거를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지는 않지만 품위있고 우아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실직 5% 수익은 뭐냐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투자 그러니까 지수 플러스 자산 배본으로 날 수 있는 수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보다 더 훌륭한 전략들이 있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고 제가 벌써 30개 동영상 이상을 찍으면서 몇 개를 이미 선보였고요. 저는 몇백개 더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배울까요? 강한국 유튜브를 보고 구독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아한 노후 생활 재무적 낙원 달성 가능합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이 재무적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한마디로 그 매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까지 설정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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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